화면이 안 돌아가서 다시 화면 돌린다고? 화면 안 돌린다고 들어왔다, 화면 들어왔다 이제 아미들이 들어올 거예요 힘들어, 힘들어졌겠다 안녕 오, 재민, 지민이 형 왔다 동영상! 지민이 주말을 하셨어요 지민이 형 여기 왔어요 지민이, 지민이 주말이 형, 지민이 형 형도 복싱 해야지 네 여기 토미, 토미 쌤 네, 안녕하십니까 복싱 책임져 주시고, 동영상 주시면 지민이 주말이 맞으세요 지민이 형 오래요 형 복싱 해야지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복싱, 쉬다가 진짜, 저희 지민이 형 부르는데요, 선생님 이렇게 이게 보면 멤버들 댓글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선생님 지민이 형 지민이 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몰라요 호석이 형도 왔다, 제이홉이 형도 왔어요 진짜? 왜, 왜 오는 거야? 이게 알림이 뜨나? 제이홉 씨는 내가 안 써서 좀 많이 했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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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조금 선생님 시구나 이렇게 시키셨는데 지금 운동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지민이 형이 기다리진 말래요 안 오신단 말이에요 복싱 하다가 막바지여서 아, 힘들어 죽겠네 왜 땀이 안 나, 지금? 땀이 안 나, 지금? 땀이 안 나, 인터벌 좀 하... 다시 땀 끄라고 할 건데 잘 알아요 왜? 지민이 형한테 기회가 있을 때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좀 더 잘 못하고 그게 다 돼 다 돼 그니까 막바지 다 돼 뭐, 그냥 다 돼 뭐, 그냥 다 돼 그냥 다 돼 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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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만 하다 갈 겁니다 힘들어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찌르다 아 아파 계속 이렇게 이렇게 5, 2, 3, 2, 1 3, 2, 3 4, 5, 6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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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제가 아마도 앞머리 잘랐어요, 제가. 새로 없어요, 이거 하면서 운동하고. 하면서 운동하면. 새로 없어요, 이거. 요즘 뭐가 활동이 없다 보니까.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. 그래서 좀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오늘도 기억은 나는데. 아 힘들어. 몇 시까지 할까요, 오늘? 딱. 어디에 관vine career京 gentlemen. 하나 둘 셋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둘 셋. 공부 fer軽을 해. 아 이거구나 이렇게? 아 막는거지 그냥 아 그런식으로 이거 몇 분 들어오시죠? 지금 여기 아닌가? 몇 분 들어있는지는 안 뜨는건가? 아 지금 이건가봐요 여기 몇 분 아 이거 없이도 안 말아요? 네 그냥 1년 그대로 네 이거 한정도 치시고 한정도 치고 가서 마무리 보정으로 좀 봐봐요 네 아 아 힘든다 뭐 한다고요? 이거 좀 마무리 좀 하고 이거부터 처음부터 하고 대면은 좀 CF도 좀 하고 CF도 힘든데 그거 엄청 힘든데 오늘은 힘든데 으악 으으Le아 으으 screwed 네 네 네 응응응응응응 아, 이거 바로 막는 건가? 아, 잠시만, 이게 하나 치고 막국 하는 거고 막국 하는 거고, 오케이 아저씨 어? 제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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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, 잠시만 아!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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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드랍 더 아, 캐치 캐치 이거 아니에요? 아, 룩이 그렇구나 자, 땅, 땅! 지금 이거구나 아, 다시 아, 진짜 생각이 나요, 지금 어, 저기요 이거구나 진짜 잘한다 rel 아 와 넙 한 한 하나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오 좋아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해 주시네 아 진짜 해 주시네 하하 협의 하나인데 주민이랑 갔나 보네 태권도 겨루기 하자고 태권도 겨루기 하자고 태권도 품띠야 조심해 당신의 새 머리만 마음대로 고마워요 앞머리가 너무 거슬려서 이렇게 잘라지롱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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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빼는 흔중 감사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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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머리 좀만 더 길만 이렇게 묶어 다니고 싶은데 하하 롤백은 좀 에바고 하하 이렇게 이렇게 꽁지머리? 꽁지머리랑 해서요? 하하 하하 맥주 마신다고 부럽네 하하 나 조절하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묶어볼까? 다 있습니다 묶어봐야 되겠다 묶어봐야 되겠다 하하 요즘 이렇게 뒤 이렇게 이러니까 약간 짧은 머리 같다 그냥 그죠? 고레나루가 없는 짧은 머리 예전에는 약간 고레나루가 이렇게 없으면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이상했는데 이게 그냥 귀를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익숙해졌어요 뭐 어떡하려고 내가 편하면 되지 하하 진짜 짧은 머리 같아 마무리 분노 잘생각 날씨가 나이 나이 언제나 너무 나이 나이 난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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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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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넷! 셋! 일곱! 넷! 넷! 일곱! 둘! 셋! 넷! 하나! 둘! 셋! 넷! 넷! 여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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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어! confidence에 일곱! 아랫! 3 4 바로 시작으로 하나 셋 넷 둘 셋 넷 다섯 넷 하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넷 다섯 하나 넷 넷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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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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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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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3, 4, 5, 6, 7, 8, 9, 10 자, 다음에 열다섯 개 다음에 열다섯 개 열다섯, 열 개 오 오 사 사 이 일 티 7,8 and 9 10 1 2 3 4 5 앙 optimized 열게 오 사 3 2 1 Go 2 3 4 5 6 7 8 3 8 4 4 3 2 1 5개 Go 1 2 3 4 1 5 5 4 5 5 5 6 6 7 7 7 7 8 9 8 10 10 10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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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셋 후... 이게 터치는 않아? 어 이거 안돼요 선수 맞죠? 하아 하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반을 부션하니까 삶 만들기 삶 만들기? 삶 만들기 2 3 4 5 6 6 7 8 8 8 9 9 10 10 10 11 13 14복 12 14복 13 2 19 2번 더 끝! 3번 더 끝! 3번 더 끝! 끝! 어떻게 해? 1번 더? 3, 2, 1 2, 1 2, 1, 2, 1 3, 2, 1 1 2, 1 2, 2 2, 1 2, 1 2 3 2 3 3 나 나 나 보면서 밤의 털 떨어져 체력이 너무 바닥을 친다 근데 안 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죠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체력이 물 좀 더 마셔야 되겠다 근데 운동 다시 복귀 하실 거죠?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운동 하긴 해야 돼요 너무 너무 쉬웠어 이제 이제는 365로 관리해야지 뭐라고 해야 돼? 다리 아파 갈 때도 이제 걸어가야 돼가지고 여러분 운동은 끝났고요 저는 갈게요 가볼게요 체력이 쉽게 가지지 않나 아니 숨이 차는 게 쉽게 안 간다 수고하십시오 제가 가볼게요 뭐 가는 길에 또 심심하면 방송 한 짧게 켤게요 안녕 안녕 가끔씩 이렇게 틈틈이 올 거예요 이렇게 짧게 왔다가 짧게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아니 내가 고생했지 안녕 토미스입니다 안녕 어떻게 되실까요? 회사의 상담이 안녕 안녕!